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여자들은 조금 뭐라 그래? 동감이라 그러나? 공감이라 그러나?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한테 대쉬하는 법이야. 얘한테 어떻게 하면 말 걸고 어떻게 하면 그녀의 관심을 끓는지 이런 얘기거든요. 밑에 be dying to도 하나 있군요. 단어 시험 전체입니다. 표시하시고요. 지금부터 올라간다. 이거 많이 봤잖아. 매력적인이죠? attractive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boy attractive boy attractive girl stare 쳐다보다 이것도 빤히 쳐다보는 게 stare이야. 그냥 룩 깨시면 얘기도 하네. 빤히 쳐다보는 게 stare입니다. attention 관심 attention 관심 두는 거 관심 reject 거절하다 아 대쉬했는데 거절당해요? 괜찮아 여기 뒤에 나와 괜찮아 글랜스 잘 봐 글랜스 잘 봐 힐끗 보다야 그런 거 알지? 내가 관심 있으면 드러내놓고 stare 스테얼이랑 다른 거야. 스테얼은 대놓고 쳐다보는 거고 글랜스는 견눈질에서 힐끗 글끗 보는 거예요. impression 인상 first 붙이면 첫인상 first impression confidence 자신 감 자신감 다음 be dying to 동사 원형이란 뜻이고요. 뭐뭐를 매우 하고 싶다. I'm dying to see you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 말이에요. ABC 연결합니다. number one interest that show in someone 누군가에게 보이는 관심 어머 똑같은 거 나왔네 attention refuse 거절하다 똑같은 말이죠. refuse reject 같이 가시고요. refuse 단어 시험 추가니까 circle circle refuse 뜻 똑같습니다. 거절하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거부하다로 거절도 괜찮아요. refused 거부 반사 이런 거야. refuse refuse 또는 reject 똑같은 말이야. 둘 다 re로 들어가죠?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reject refuse 같은 뜻 having a feature or quality that people like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질이나 이걸 가졌네 feature 단어 시험 추가 특징 having a 특징 특징이 있어요. 아니면 성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이거 바로 attractive 되겠습니다. look at 쳐다봐 long time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바로 stare 응시하다 예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밑에 풀어보자. believe 믿어 ability 나 능력 있어 나 능력 믿어 succeed 나 성공할 수 있어 나를 믿는 거 자신감 look quickly 빠르게 무언가나 누군가를 보는 거 빠르게 보는 거 힐 끝 보다 glance 나머지 하나 impression 연결하면 또 이런 모양 나와요. 자 그래서 좀 크게 드려 refuse 거부하다 feature 특징까지 있었고 이런 모양이 완성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 자 어머 예쁜 어린이네요. there's a cute girl in class 자 이건 남자 입장입니다. 여자친구들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there's a cute new girl in class 우리 반에 새로운 여자애가 귀여워. you are just dying to 벌써 나왔네 앞에 있던 수가 dying to 너무 너무 하고 싶어. get her attention 그녀의 관심을 좀 받고 싶어요. get 여기서 받다라고 뜻 써주세요. get이 받다야 와 나 쟤 관심 받고 싶다. 관심을 끌고 싶다. 쟤 날 쳐다보게 하고 만들고 싶어.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이 말하지 tell you 너에게 말해 뭐라고 ask her out 시험이야 ask out 아 어떻게 하지 데이트 신청하던데 데이트 신청 하다 완전 다르죠 물어보다 밖에 물어봐 아 아니야 ask out 데이트 신청하다 단어 시험 your friends 너 친구들이 tell you 너한테 말해 야 데이트 신청해봐 쟤한테 ask her out but 그런데 잘 봐요 that's a easier said than done 말하는 건 쉽지만 하는 건 어렵다라는 뜻이야 이거 왜 밑줄 가 있냐 오른쪽에 다른 말로 바꾸래요 that's a lot easier said 말하기 쉽지 하는 건 어렵단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자 지금부터 밑으로 나오세요 역장으로 오세요 그 말을 어떻게 바꿔 that's a lot easier said 말하기 쉽죠 하는 것보다 그 말이 뭐야 it's easy to say that 말하기 쉽지 but 그런데 하기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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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또는 어려워 difficult 둘 다 좋아 저 hard나 difficult 다 좋아요 짧은 거 hard 쓰세요 아유 it's easy to say that 말하기 쉽지 but 그런데 hard to do that 하긴 어려워 야 쟤한테 데이트 신청해봐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옆에서 친구들이 그러죠 말이 쉽지 하기가 어려워요 말이 안 떨어져 쟤한테 못 가겠어 그 앞에까지 taking the first step 단계죠 개만 먼저 썼네요 첫 단계를 밟는 거 taking the first step 그 첫 단계는 scary 당연히 무서워 anyone 누군가에게는 다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nobody 아무도 likes to get rejected 오늘 시험 앞에 있어요 아무도 get rejected 거절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야 너 나랑 밥 먹으러 갈래? 싫은데? 어 거절받는 거 좋아하지 않죠 don't worry though 지난번에 너 시험 안 봤거든 오늘 볼게요 그러나 도우가 이렇게 뒤에 가 있을 때만 그러나고요 도우가 앞에 가 있을 때는 비록 못 모일지라도예요 헷갈리지 마 올 도우랑 똑같은 말이야 도우가 이렇게 앞에서 시작되면 비록 못 모일지라도 하지만 이렇게 콤마 찍고 뒤에로 가면요 얘는 특이하게 콤마를 찍고 쓰더라고요 그럴 때만 그러나야 잘 봐야 돼 이럴 때만 그러나다 도우의 두 가지 용법 앞에 있으면 비록 못 모일지라도 콤마 찍고 뒤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don't worry though 걱정하지 마 근데 even if 이거 시험이야 아까 올 도우랑 같은 뜻이야 비록 못 모일지라도 even if 비록 못 모일지라도 단어 시험이에요 even if even though랑 똑같은 애고요 올 도우 도우 even if even though 영어는 네 개입니다 아까 말했던 도우가 이렇게 맨 앞에 있을 때는요 똑같은 뜻이에요 얘랑 이렇게 똑같은 뜻이야 even if 비록 you do get rejected 너 진짜 거절당해도 오 어서 뭐 좀 본 것 같은데 어머 겟 앞에 지금 두 붙은 거 봤어 이게 바로 겟의 강조야 동사의 강조 동사의 강조가 뭐예요 앞에다가 두나 덧으나 또 쓰는 거잖아 이거 봐봐 문장 두가 위에 있지 그 다음 겟이야 이 말 지금 두 겟이에요 진짜 거절당하다 even if 비록 네가 진짜 거절당해도 그래서 이 두는요 지금 강조해 둡니다 강조해 두 해석은 진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두는요 아무 뜻 없어 그냥 진짜 조금 강조하는 거야 if you do 진짜로 get rejected 거절 받더라도 you won't die 야 죽는 거 아니잖아 그게 쿨하죠 야 너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냐 에휴 나 비록 거절당해도 죽는 거 아니잖아 make your move 그럼 뭐예요 실행에 옮겨라 실행해라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야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물어봐 영화 보자고 해봐 실행을 해라 두 번째입니다 it's hard to smile 얼굴이 굳죠 웃기가 힘들어 when you are nervous 뭐 하면 긴장하면 긴장된 nervous죠 너 긴장될 때는 얼굴을 웃기가 힘들 거야 but 그래도 try it 그래도 웃으려고 해봐 it's easier than 여기서 isn't your smile 라고 하셔야 됩니다 웃는 것은 easier 더 쉬워 뭐보다 talking 말하는 것보단 쉽잖아 smiling 말하는 것보단 쉬워 and it will let her know 그녀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사역동사 have let make 그 다음 목적어라고 하죠 그 다음 목적보호라고 하죠 자 그럼 목적보호절에 누가 나와요 동사원형 나오죠 아주 자주 나오는 문법입니다 let her know 그녀에게 알려주라 자 이런 되게 유명한 노래 뭐죠 let it go 여기 고우가 나왔죠 동사원형이에요 5형식이죠 let her know 자꾸 웃어줘 웃어주면 그녀가 알 거야 뭐라고 you are aware of 시험입니다 aware of 앞에 비 땡겨오세요 그 말이 뭡니까 be aware of 라고 외울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누구를 인식하다 아 그녀를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알 거야 어 쟤 자꾸 날 보고 웃는데 오늘 듣고 내일도 만났어 또 웃어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또 웃었어 자꾸 나를 보고 웃네 그러면 그녀는 알 거야 뭐라고 네가 그녀를 인식하고 있다고 음 쟤가 날 좀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웃으면요 you will seem more confident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웃는 사람은 which 그리고 이것은 will help you make a good 뭘 주냐 좋은 impression 인상 당연하지 야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그냥 어우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 좋겠냐 아니죠 웃는 인상이 훨씬 낫죠 계속 웃어봐 그녀에게 자꾸 웃어 그러면 그녀도 너에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거래 confidence 자신감은 attractive 매력적입니다 앞에다 있어요 형용사예요 자신감은 매력 있어 그러니까 시험 stand tall 당당하다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말이 당당하다 당당하다 아 여기서 명령문이라서 당당해라 이렇게 써야 되거든 당당하다 당당이하다 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맙시다 미안해요 진짜 아 잠깐만 아 그래 봐요 그럼 stand tall 당당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명령문으로 씁시다 당당히 맞서세요 이 말 있잖아 근데 그게 원형이 당당하다야 나 그게 헷갈려 지금 당당하다 나 처음 들어봤거든 당당하다를 원형이 모르겠네요 우리 그러면 명령문으로 씁시다 명령문으로 stand tall 당당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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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맞서 keep your head up 고개 들어 even when your heart 네 심장이 beating hard 아주 쿵쾅쿵쾅 뛰어요 비트 뛰다져 네 심장이 막 세게 뛰더라도 glance at her often 그녀를 자주 자주 쳐다봐 심장이 뛰더라고 심장을 부여잡고 그녀를 자주 쳐다보라는 얘기야 요즘에는 약간 스토커 같지 않냐 근데 if 만약 she's across the street 어머 길 건너에 있네요 길 건너에 그녀가 있어 from you make sure 반드시 that she knows 그녀가 알게 만들어 you seen her 네가 그녀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라 you've got you have seen이죠 네가 그녀를 봤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만들어 손이라도 흔들어줘 하지만 조심할 거 스토커처럼 보이면 안 돼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투부정사 반대 not to stare 응시하지는 마 쳐다보지 마 얼마나 너무 심하게 쳐다보지 마 이거 세게 아니야 심하게라고 해 하지만 너무 심하게 쳐다보지 마 계속 쟤만 얼굴 쳐다보고 막 눈맛을 치고 그러지 마 왜냐하면 쉴딘 그녀의 생각은 당신이 rude 무례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rude 나오셨죠 뭐죠 무례한이죠 당신을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쳐다보지는 마세요 다음 세 번째 조언입니다 조언일지 모르겠지만 it's hard 참 힘들지 have a conversation 시험 볼게요 대화 하지만 그녀와 내가 좋아하잖아 그녀와 대화를 하는 건 참 힘들어 여기까지네요 if 만약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it's hard 힘드냐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 너무 떨려 그러면 이거 라프터 시험입니다 웃음 웃음 명사예요 라프의 명사야 웃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다면 웃음이 make the mood 분위기를 mood 분위기 웃어봐 재밌는 얘기를 해줘 대화하기 힘들어 그럼 웃어 웃으면 분위기가 more pleasant 시험이에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pleasant 즐거운 so please 가 기쁘게 하다지 그거의 형용사야 pleasant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웃어 when she said something funny 그녀가 뭔가 웃긴 말했니? 뭔가 귀여운 행동을 했어요? 라프 웃어 and 그리고 show 보여줘 her 그녀에게 보여줘 뭘 보여줘 you are 네가 enjoying the conversation 이 대화를 매우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래요 그녀가 하는 말에 자꾸 웃어주래 then 그 다음에 ask her about topic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어떤 주제 she knows 그녀가 아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주제 만약에 누구의 팬이라면 그 아이돌 가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so she can talk freely freely 단어 시험이에요 마음껏 입니다 그녀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네가 아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 그녀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don't ask question 이런 질문은 안 됩니다 that 어떤 질문이요 too hard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마 세계 경제 이런 거 물어보지마 because it's not an interview 너 인터뷰하는 거 아니니까 어려운 주제에는 물어보지 말라 너 수학 잘하냐 공부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even if 또 나왔네요 비록 she's really nice 그녀는 너무 멋지고 fun 재밌고 and you want to spend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with her 그녀랑 보내고 싶겠지 얘랑 있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시간이 빨리가 안 돼 be sure 명심해 keep 더 두다야 guy friends 가 남자친구들이야 한마디로 남자가 남자친구들 있지 그렇다고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남자의 친구들을 버리면 안 돼요 close to 가까이 두란 얘기야 이런 애들이 있어 특히 여자애들 중에 자기 남자친구 생기면 친구들이 안 노는 애들이 있어 남자친구만 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keep your guy friends 너의 맨날 놀던 남자애들도 똑같이 가까이 두고 계속 연락은 해 remember 기억해 guy friends 너의 친구들도 just as important as 뭐뭐만큼 중요하다 as 뭐뭐만큼이죠 누구만큼 중요해 girlfriend 야 여친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버리면 안 돼 besides 단어시험 게다가 게다가 게다가는 되게 많아요 more over further more in addition besides 등등 remember 기억해 남자애들도 여자친구만큼 중요해 besides 게다가 girls like 여자애들은 누굴 좋아해요 지금부터 봅니다 내려오세요 4번입니다 여자애들도 이런 남자애 좋아한다 첫 번째 guys 이런 남자 돈 많은 남자 아이 좋은데 여기서는 아니겠죠 두 번째 톨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아이 좋은데 3번 친구 많은 남자 4번 똑똑한 남자 다 좋은 얘기잖아 여기서 누가 어울리니 에이 잘생긴 남자 2번이에요 저는 A를 고르겠습니다 돈 많은 남자 하지만 여기서는요 친구가 많은 남재들을 여자애가 좋아해 누구보다 나 로우널 보고 싶은데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조금 알겠지 왜 톨 이에요 외톨이보다는 친구가 많은 남자애들을 좋아해 여자애들은 외톨이보다는 친구 많은 남자애들을 좋아해요 그게 바로 C에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이 바로 C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쓰기가 힘들군 여러분 여기다 그냥 뭐 C라고 쓰던가 녹음할 때 여기 넣어야 돼 그들은 생각해요 아 인기 있는 남자애가 좋은 사람에 틀림없다 어? must be 전에 넣었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아 인기 눈에는 must be 반드시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네들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남자애들 친구들을 버리면 안 돼요 가끔은 만나주고 카톡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1번 내용이 뭐야 여자애를 어떻게 음 한국말로 그렇지만 꼬시는지 그거죠 어떻게 하면 네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 1번 start the conversation 데이트에서 대화하기 good first impression 내가 아까 말한 거 나왔다 첫 인상이죠 first 첫 impression 인상 이건 자주 쓰는 단어니까 좀 알아두세요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 좋게 하는 방법 자기소개 방법 attract 시험입니다 끌어들이다 이끌다 가능합니다 네가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여자애를 끌어들이는 방법 정답은 D How to attract the girl you are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 이거 했죠 hard not difficult 아까 했어요 3번 word of advice 조언이 아닌 거 조언이 아닌 거 1번 show that you're confident confident 나왔나요? 토픽 주제 joke 농담을 준비해가 laugh 웃어줘 그녀가 humor 휴머가 영어로 영어예요 여러분 유머가 영어였어요 제일 웃긴 말 하면 같이 웃어줘 여기서 안 나온 거 내가 지금 밑줄 친 거에 여기 안 나온 게 있습니다 1번 confident 자신감 있어라 맞죠 웃어주래 어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죠 미리미리 농담을 준비해 음 정답은 C 농담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녀가 재밌는 말 하면 웃어줘라 나왔고요 뒷장업니다 4번의 C였어요 동그라미 했나 자 헤드라인 머릿기사 머릿기사가 아주 헤드라인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자 여기서 단어 시험 이거 딱 하나입니다 personality 성격 그녀의 성격은 그녀를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요 헤드라인은 머릿기사였고요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희땡땡 그는 뭐했다 그는 뭐했을까 2번 센터러브 뭐의 관심 He was 땡땡 to see her again answer the question we more more 자 그는 신문 머릿기사를 뭘 했다 자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동사 들어가는 자리라는 건 알아야 돼 He가 주어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동사 나오겠죠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glanced 그러면 찍더라도 동사는 아 2d 부친 얘기했구나 라고 찍을 수 있어야 돼 He glanced 쳐다봤습니다 그 신문의 머릿기사를 As a youngest child 가장 막내로서 She was always the center 뭐의 중심 관심의 중심 관심 어디 있어 attention He was 간절히 원하다 dying to see her again 그녀를 다시 만나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습니다 1번 글랜스도 했고요 attention 했고요 dying 했고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answer the question 정답을 말해 어떻게 confidence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What was your first 또 나왔네 첫 인상은 어땠어 우리 학교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the school 마리아는요 어머 디스하나요 not pretty 예쁘진 않지만 그녀의 성격은 굉장히 매력적이야 attractive So number one glanced 2번 attention 관심 3번 dying 간절히 원하다 아 뭐뭐하고 싶다 confidence 자신감 impression 인상 그리고 attractive 매력적인 여기까지 시험이고요 밑에 두 문장 풀고 끝내겠습니다 Why is it important to smile 왜 스마일이 중요한 거예요 스마일 멕스 아까 뭐 있었는데요 스마일은 너를 어때 보이게 만들어 자신감 있게 스마일 멕스 유 심 컴피런 여기에 있는 이 메이크도 사역동사 메이크예요 해블렛 메이크 그래서 원형 받는 겁니다 심 원 웨이 여러분 자 기분을 조금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방법 아까 뭐였죠 라프 웃어주래요 많이 웃어줘 농담해라 이건 없었거든 같이 웃어주란 얘기야 아 스마일 가능해요 뭐 좀 늦었나 렛 펄런 스마일 어라 많이 웃어줘라 많이 웃어줘라 웃음을 많이 보여줘라 크람